커피 두 잔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드세요. 아, 이게 다 뭐예요?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간식인데요.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건 고양이 관절 영양제고. 이건 털 관리하는 빚이고. 그럼 이거는 뭐예요? 그거 장난감인데 그렇게 흔들어주면 잘 놀아요. 아유, 이런 걸 다 언제 준비했대. 아무튼 좋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누군가를 만났고 처음에는 서로 아웅다웅하다 서로 호감이 생겼고.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? 모르겠어요? 이름을 지어줘야죠. 이름을. 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. 재밌죠? 감사합니다.